소리 중에서 봐봐 소리 중에서 봐봐 소리 들리지? 또 들린다 또 들린다 우선 들어가 봅시다 자 아 계십니까? 장 안에 계십니까? 장 안에 계세요? 방금 소리 들은 사람 이 소리도 들었나 방금 나 들어왔을 때 너 지하 쪽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소리를 다 들었었거든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혹시 너냐 어 너가 신호 보낸거야? 맞지? 네 아니어로만 대답해 아니어로만 대답해 아니어로만 대답해 새끼 말 안듣네 할머니 할머니? 할메? 빛을 맞춰줘도 지하도 있어 지하도 있어 3 이거 오색천 아니야 어? 오래 됐어 he 뒤쌍 지하에 있네 또 뒤에서 지금 나 쳐다보는 또 그거 내가 느꼈거든 뭐야 이 소리가 들리면 진짜 이거 충폭기가 많다 소리 안들려요? 뭐 이상하네 그거 들었나? 할머니요? 할머니요? 와.. 나 방금 놀래라 자 올라갑시다 할머니 올라간다 갖고 와서 아까 뭐 하면서.. 잠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할머니요? 할머니? 심장마비 심장마비라? 그런거는.. 예.. 할머니 할머니 이런 말도 또 하면은 나를 떠나지마 어디 계시오? 예? 할머니 그 해는 몇 년입니까? 와.. 미쳤다.. 와.. 이 냄새봐야 뭔 냄새야 이거? 캐캐한 냄새랑.. 그거랑 지금 섞였어 그.. 그.. 뭐라고 얘기.. 아줌마 화장 분냄지가 나 지금 그.. 그.. 그걸 뭐.. 분내라고 해야 될까? 여기서 왜 그 냄새가 나지? 할머니가 화장했나? 할머니 혹시 살아생전에 화장하고 다녔어 예.. 맞으요 내 말이 맞쟤라 화장하고 다녔쟤라 여기에서 냄새가 엄청 나는데 여기가 할머니 여기에는 근데 그 냄새가 나는데 뭐 지랭이 같은 그런 흔적 같은 건 없어 지금 다 콩뱅이 콩뱅이 이 뭐 캐캐하고 썩은 냄새랑 이 분내랑 지금 섞였거든? 자꾸 군뚱거리면서 소리도 내고 하더라 할머니 할머니 관심이 있습니까? 좀 있으면 전방까지 물어보겠네요 예 자..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찾으러 다녔었는데 할머니 나는 지금.. 나는 남고 싶다 여기에 남고 싶다고? 여기에 남고 싶다고? 내가 지금 할머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나는 계속 의심스러운 게 할머니가.. 아닌 거 같아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거든 아 뭐야 뒤에.. 창문 좀.. 그런 거예요 팬똥이 나, 이거.. 내가... 내가... 오케이 이따가면 딱 그냥 거기에서 땅 멍거있어 알겠지? 누구야? 내가 아까 소개했잖아 또치라고 누구야? 그대로 멍거있어라 했어 그대로 멍거있어 그대로 멍거있어 오빠 간다 그대로 멍거 딱 기다려 등면에 거울 왜있어? 저거 와 나 진짜 놀랐네 오빠 간다 가볼까? 자 가볼까? 자 안에 계십니다 맞구나 너 지향있는거 내가 불을 내려줄게 내가 불을 내려줄게 뽀뽑자랑 뽀뽑자랑 와... 여기 있네 뭐야 여기 있다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났다 이거 나야 나 나 내가 불을 내려줄게 내가 불을 내려줄게 내가 불을 내려줄게 그래 와우 안에 있구나 여기서 나 기다리고 있었냐 여기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 목꼬리, 목꼬리 싫어한다고? 형제끼리? 그 말이지 퍼퍼 퍼퍼 심합니까? 뭐요? 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